우와! 예 내가 더 잘하겠다! 이씨, 짱! 고우홀.. 으아악! 어어 뭐야! 아이씨 경호원이 너무 많잖아! 꾸고 다음 시간 유튜브 트위치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내볼 게임은 바로 풋볼 스트릭커 시뮬레이터 번역하면 관중난입 시뮬레이터라는 게임입니다. 자 대충 설명을 읽어드리면 자 팬티만 입은 통통한 아저씨가 축구경기장에 난입합니다 목적은 하나 따라오는 경호원을 피해 최대한 오래 난동을 피우세요 나네요 갑시다 자 축구 경기가 한창인 상황입니다 근데 갑자기 몸을 풀기 시작하는 팬티만 입은 어떠한 사내가 보입니다 내가 더 잘하겠다 골 골이다 놔요 놔요 아씨 아이템 모으니깐 개빨라짐 슈퍼맨 와 미친 사람이다 어 뭐야 부심 깃발도 뺏어 내가 서있는 곳이 곧 코너킥이야 와 그 돈 뭐야 1000달러 그냥 카메라로 찍히고 있어요 엄마 나 TV 나와 아주 나를 잡으려고 구급차도 오고 투우사들 뭐야 어허허헣허헣허허헣 이게 1000달러 아!! 야! 와 내가 움직여 움직이는 걸이 나온다 제 경로가 나와요 오케이 이번엔 좀 크게 크게 너 뭐야 아 사진 아 이 사진찍기가 스킬이구나 눈뽕을 갈길 수 있나 봐 여기서 눈뽕 갈겨 아니 그냥 셀카 찍는 거야 설마? 어이가 없네 승부차기 승부차기 놔 승부차기 하지마 이씨 골 만드신 분 자기 응원하는 팀 지고 있었나? 축구 보다가 진짜 막힌 어 뭐야 아 미친 아니 경호원이 몇 명이야 어 너무 많은데요 아 닷겜이다 아 이제 팬티도 안 입어 잠깐만 뭐하는 거야 팬티도 안 입으면 어떡해 아 더러워요 아저씨 아 뭐야 고너킥이야? 뺏어 야 아르헨티나 내가 내가 넣어줄게 아 이걸 못 넣어 왜 단판에 모자이크도 벗겨지면은 나 경제인데 X됐다 아 왔다 아 저거 아 미친 누누 피가 너무 없는데 아 이거 쫄리니까 나만 다음 거 봐봐 어 다행이야 팬티는 입어주셨어 무슨 상황인가요 공은 어디있나요 아 여깄네요 아 골킥 응 자살골 어 고너킥이다 어 고너킥 내가 찰래 어 뭐야 아이씨 경호언니 너무 많잖아 아 이거 놔 너무 이거 놔 아 아니 좀비요 뭐여 내가 어 은바페씨 저랑 사진 찍어요 어 기고프 내가 넣어줄게요 에헤 골 세리머니 고마워 호호 호호 근데 갓게임이다 아 싸인 곤란 내 매니저랑 트레이드 비용을 상이하세요 아니 이게 미직축구지 무슨 아이구 섹카 그렇지 메쉬랑 사진 찍고 아 이건 뭐야 아 venue 하객진이다 보음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음 아니 애들이 근데 개빠르네 이제 그냥 대책없이 빠르네 아 이거 죽겠다 아 까비 와 주판 거리 2분 50초를 버텼잖아 만족 그만합시다 단죽난입 시뮬레이터였습니다 오 마피스 오 마피스